음악 횡성어러리는 횡성지역의 토속소리인데요. 그러한 토속소리를 바탕으로 강원도에 척박하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들을 꿋꿋하게 나아가서 여기에 있다는 느낌을 표현해보고 싶어서 강원도 토속소리를 가지고 재편성을 해보았습니다. 음악 음악 명사심리가 아니라면 해당하는 회피고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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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님 그리워서 죽은 무덤이 몇 무덤이나 되나 해와 다른 오늘 가면은 내일이면 오지 반복하신 우리님은 왜 아니오구나 백이산똥과 나무를 나날이 파들어 짓는데 우리집 부모님은 나날이 늙어 가시나 노랑 대가리 얼기설기 뒤범벅 상투 언제나 저 사람 길로서 내나 무섭나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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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워라 보고 가지 말어라 알뜰한 이대 정춘단을 거간다 꽃이라도 낙화지면 오던 나비 아니오구 나무라도 구멍대면 구멍세도 아니온다 오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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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로다가 녹아나지니 오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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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로다가 녹아나지니 오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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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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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